안녕하세요 셰클TV 이석준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저는 지금 분단에 위치한 트랙 컨셉스토어 피니키밸루에 나왔는데요. 오늘 라이딩은 어떤 행사인가요? 오늘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서요. 저희가 커플 라이더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어요. 저희 가깝게 라이딩 한번 하시고 저희 정자동 카페 골목 쪽에 맛있는 브런치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브런치도 하시고 초콜릿하고 저희가 간단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에서 만났는데요. 어떻게 두부 만키로 도전해서 성공하셨나요? 저희가 1년 동안 아소스 미션으로 해가지고 만키로 도전했었는데 추가 달성으로 해서 2만키로 12월 딱 31일까지 해서 2만키로 달성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Earften 마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n't you be mine, won't you be mine, won't you be mine, won't you be mine, sweet valentine oh, and I will stay true, I will stay true, I will stay true, true to you from the day that I met you, I couldn't forget you, you stuck in my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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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time that you lay 네, 오늘 블랜타인리 라이딩 촬영하니까 어떠신가요? 아, 예, 어, 비옥 날씨가 춥지만, 그래서 트랙코리아에서 좋은 행사를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이벤트로 좋은 헬멧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한마디 하세요 행복합니다 자, 한마디 하세요 자, 한마디 하세요 자, 한마디 하세요